박! 정인 문으로 박았습니다. 정인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정인! SBS 사장배 여자미니 축구대회 골 때리는 그녀들 제4회 슈퍼리그 A조의 첫 경기 FC 액셔니스타대 FC 국대 패밀리의 맞대결 시작합니다.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자 뒤로 이해정 선수가 이제. 더 벌려 더 벌려 들어가. 올라가. 자 이해정이 수비 라인 내려와 있고요. 올라가. 미인 나가봐. 해 해 해 해. 해 하나. 나가봐 해 해 해 해. 가자 좋지. 남희가 박승희에게. 자 역시 안정적. 아 때려. 정인 정인. 오우.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받아 승희야 받아 빨리 받아. 혜인이 꺼야. 잡고. 하나 옆에 봐. 하나 옆에. 하나 꺼야 하나 꺼. 이야. 박하나 수기 좋아요. 오우. 정인. 정인 터치. 시작. 황희정. 황희정. 어? 살려고 하는데. 내에서 명령을 안 내렸어요. 황희찬처럼은 안 됐어요. 왼쪽 왼쪽 왼쪽. 황희정 터치 좋고. 자 남희의 쪽으로 보겠죠. 자 사이로. 그렇지. 됐어. 자 사이로. 야. 이게 뭐예요. 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야. 오우. 이채용 골키퍼 잘 먹어냅니다. 아. 자 국대 패밀리의 킥 1. 앞에 나갈 거야. 지인아 뒤에서 나갈 거야. 뒤쪽으로 온다. 지인. 저리 더 들어가. 그 사이로. 미애야. 미애야 미애야. 앞에 이따가. 앞에 이따가. 더 붙으라고. 지인이 나가. 지인이 나가. 자 깔아줍니다. 자 깔아줍니다. 됐다. 지인이 나가. 자 깔아줍니다. 아 틀렸어요. 나름이. 아. 가깝습니다. 용돈에 대한 부담감이니까요. 예. 액션 스타의 킥인입니다. 아. 물리지 마 물리지 마 물리지 마. 희전이 나가. 희전아. 희전아. 위애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미애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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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어. 또 또 나와. 다시 한번. 어. 어. 언니아. 아 이거 잘 돼서 지금 잘 안돼요. 미안합니다. 미야만이. 하나야, 하나야. 저구나. 잡아, 잡아, 잡아. 뭐야, 우리 거 누가 가지고 와. 잡아, 잡아, 잡아. 뭐야, 우리 거 누가 가지고 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 깜깜습니다. 아, 누가 차 거야, 정찬이야. 에스웨, 집중해. 이채용 선수, 집중을 하는데 본인이 집중해야 돼요. 패밀리의 볼입니다. 패밀리의 볼입니다. 패밀리의 볼. 패밀리의 볼. 잡고. 위에 쳐, 위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거야. 그렇지, 또. 타예나. 그렇지, 돌아서. 타예나. 타예나. 홈패스, 홈패스. 때린다. 때린다. 때리고. 타예나. 그렇지, 돌아서. 홈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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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혜인의 킥이. 깔아줍니다. 힐업. 아, 짧았어. 홈, 정혜인. 정혜인. 홈. 홈. 정혜인. 홈. 역시 한 방 있는 액션이 스타.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도 강력한 슈팅 날아오네요. 명서현 선수. 아주 편안하게 툭 쳐냈습니다. 정혜인 코너킥 준비합니다. 혜정아, 혜정아 조금만 더 앞으로 가. 유곱. 미 Yeti 나와. 피해 집니다. 이혜정, 이혜정. 사람들이 나아. 삼겹ㅇ ü On, Herej Diese은. 예정. Esther Kim schwonen. ain! 크로스마 sulf습니다. 크로스마. 헤딩, 미 Elliot. 수현. 그렇지. 나 이제 누나 내나요? 누나? 밟아라 대답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들은 살려 해일아 살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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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아빠 공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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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자 뒤에 동류를 밟고 탱쳤어요. 자 뒤에 동류를 밟고 탱쳤어요. 자 뒤에 동류를 밟고 탱쳤어요. 마르시 턱까지 있어요. 탱쳤어요. 네 명이 붙었습니다. 자 정혜인. 자 동류를 이용합니다. 문진 지곡으로 다시 전환하는 액셔니스타. 문진 여유 있어요. 정혜인에게 이혜정. 대정. 그리고 이혜정. 순간적으로 이 월드클래스 인증샷이거든요. 네 명의 선수들이 정혜인에게 한 명에게 붙었습니다. 약간 넓어졌기 때문에 김민지 선수가 예전처럼 왼발 멋진 프리키를 또 한 번 꽂을 수 있습니다. 왼발. 골프트 했다. 골프트 했다. 골프트 했다. 골프트 했다. 대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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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정. 자 골프트 해주시면.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치요 정확하면 되거든요. 자 김민지 프리킥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국대 패밀리의 킥인. 정혜야 오른쪽 바로 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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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혜. 박성희는 압박하는 정혜인 남이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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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앞으로. 민지 앞으로. 언니 앞으로. 그치. 언니 앞으로. 자 앞쪽으로. 자 앞쪽으로. 팀에게 걸렸습니다. 앞에 그렇지. 나도 니 남아. 김수현 선수 좋네. 나갔어. 헛발질이에요. 니 남아. 니 남아. 니 남아. 니 남아. 안 나갔어. 야 이거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야 앉아 앉아. 어이 뭐야. 이거. 아아. 아아. 아ute. 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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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골 기록하는 국대 패밀리 남이혜. 아유이웃. 3. 골키퍼가 나가서 처리를 하고 돌아오는 순간 비어 있는 골대를 향해서. 아윽 선수 침착하게. 야. 센스있네요. 이게 골 때가 비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밀어넣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아주 침착하게, 정확하게 깔아찼어요. 자, 액션이 뿔입니다. 야, 나가, 나가. 미혜 나가, 미혜 나가. 미혜 여기를 막으면 돼, 여기를. 빨리 가, 빨리 가. 미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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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어, 됐어, 됐어. 오, 위험합니다. 오, 위험합니다. 독특한 게 위기였거든요. 뛰어, 뛰어, 뛰어. 재쳤어요, 재쳤어요. 전진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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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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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패스 미스예요. 자, 김민지 달려갑니다. 치고 달리는 김민지. 빼주고 남이해, 남이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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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가냅니다. 자, 김수현. 자, 김수현. 잡아. 승희야, 승희야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민지죠, 민지. 용지가 가, 용지가 가. 민지 나와, 그렇지. 그렇죠, 철수야. 자, 문진, 문진 갑니다. 문진, 어, 이게 뭐지. 오, 용진. 오, 이게 모자마자. 오, 다시. 오, 다시. 아, 용진 처음으로 잡았지요. 기다려, 기다려. 박하나 벼 있어요. 하나. 여기, 여기, 여기. 승희야, 승희야. 아, 이거 잡아놔야 돼요. 박하나. 나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미혜 나가, 미혜 나가, 미혜 나가, 미혜 나가. 우리 거. 자, 아웃을 시켰죠. 자, 국대 패밀리의 킥인. 그렇지. 들어가, 미혜, 들어가. 미혜, 반대 있잖아. 승희야, 승희 나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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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쪽으로 치고 천천히. 자, 이혜정. 아, 제 시켰어요. 오, 박승희. 이거 역습이에요. 이거 역습이에요. 박승희. 됐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 와, 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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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습니다. 결정적인 추가 골 기회를 놓칩니다. 이야, 박승희 단독 찬스였는데요. 이채영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나이스, 고마워. 아까워. 1대1 기회에서 추가 골을 전방 막판에 넣지 못하고 전반전은 이렇게 종료됩니다. 자,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골키퍼 명서현 선수에게 뒤로 빼줬고요. 그대로 벗어납니다. 액셔니스타의 골입니다. 국대 패밀리 좋은 위치에서의 킥인입니다. 하나야, 뒤로 따라 끌려 들어가지 마. 좋아요. 자, 이혜정. 가져가, 가져가. 황희정. 황희정. 자, 터치해 주고. 박승희. 사이로 빼줬습니다. 길게, 길게, 길게. 자, 이혜정. 또 다시. 승희 나와, 승희 나와야 돼. 자, 이혜정. 자, 남이혜가 끊었고요. 남이혜. 자, 이거 반대 가져가야 돼. 반대 한 명 가져가야 돼. 자, 정희. 헛다리, 헛다리. 헛다리. 우와. 진다. 오른쪽 진다, 오른쪽 진다. 오른쪽, 오른쪽. 뒤랑. 반대 가져가야 돼. 반대 한 명 가져가야 돼. 헛다리, 헛다리. 흔들고. 자, 교란합니다. 스태 패밀리의 코너킥 기회. 액션이 스타. 또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혜 갈때는 2번. 미혜, 미혜 뒤로 빠져. 수현아, 한참 기다려. 자, 수비 보자. 뛰어나간다. 네.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고. 고. 가. 대사님의 쪽으로. 나이스. 정희인 무무를 막았습니다. 자, 정희인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정희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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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актер sacred. 그리고 경 Ide예인 역습이 딱히거든요. 역시, Però예. 상ном하게 있는 플러스, 에이스 청해인이 꼬집니다. ерж입니다, 이러게. 할 수가 있어. 이게 뭐 기준, 이게? 든든하거든요. 그렇죠. 아, 정혜인 선수 역시 빈틀이 조금만 벌어지면 이 역습 한 방으로 마무리하네요. 그리고, 많은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프로 축구 선수처럼 정말.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강한 volt. 공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액셔니스타의 킥인입니다. 언니 줘도 돼? 나가 나가 나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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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자 이혜정이 문진인에게 돌려주고요. 다음 골 다루는 기술들이 역시 좋아졌어요. 하나꺼. 자 남이혜. 하나꺼. 남이혜. 정혜인이 가로챘습니다. 나이스. 문진인. 그리고 침투해를 들어갑니다. 정혜인에게 돌려줍니다. 자 치고 들어갑니다. 정혜인 동점골 이후에 컨디션이 또 확 올라왔어요. 정혜인이 준비하는 코너킥입니다. 코너 코너 자리 잡아야지 코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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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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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라주고 자 황기정 출발 앞으로 어 미안해 미안해 또 지인아 지인아 받아줘 자 마미애 자 이해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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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정 자 문진 가 가 가 가 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리 때리려고 했어요 공이 오기 전에 미리 발이 들려 있었어요 발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쵸 예 다시 한번 정혜인 좋은 위치 킥 1입니다 자 이 정도 위치임에 하는 정혜인 선수가 골대로 붙이겠지요 맞춰 나 야 머리 맞춰 어 자 갑자기 맞춰버려 자리 자리 스스로다니 뒤로 사람 사람 리장아 리장아 뒤에 정혜인의 킥 1 지인이 머리 맞춰 지인이 아 김민지 맞고 자 역습 상황입니다 김민지 뛰어 들어갑니다 김민지 하지만 정혜인 오 턴 정혜인 오 턴 김민지 막았습니다 정혜인 오 발작은 대단한데요 역시 오 정혜인 오 오 오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오 정혜인에게 왔어요 물사 중에 일어났어요 정혜인 먼저 다리 사이로 다리 사이로 오 뭐 오 야 정혜인 선수가 갑자기 무쌍을 찍고 있습니다 오 이건 가오리다 이건 진로 방해다 그렇지 이건 가오리다 이건 진로 방해다 그렇지 지승이가 갖고 가지고 나가 민지 출발 출발 하나 봐 하나꺼야 하나꺼 박하나에게 끊겼습니다 또 한 번 정혜인 골 굴리고 나이스 아 드랙백 드래슈 오 와 드래슈 오 오 드랙백 드래슈 오 오 자 동점골이 터진 이후에 몰아치던 액션이 스타 자 이해정이 몸을 잘 갖다 댔습니다 김수현 일단 띄웠고요 오 문진 문진 그냥 가야되는데요 오 문진 다리를 갖다 댑니다 자 황희정 자 황희정 나미 황희정 황희정 오 오 오 오 오 오 흐이 조경 공기 예 안 돼 안 돼 예 오 짝 오 오 엔 . 이창 빨리. 안 해. 넷 빨리 갇아 빨리 가 빨리 가 데리다 가! 개즈라! 데리다 가! 야 나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데리다 가! 내 발을 줘야지! 내 발을 줘야지! 이거 완전히 이겼어요 여러분! 센스 있어요 줄둔만 줄둔하다가 안 붙으니까 그냥 갔어요. 이야 지금 이천 골키퍼가 정말 결정적이고 하나 막았거든요. 힘을 구해냈죠. 빨리 던져! 출발! 혜정이가! 잘 던졌어요. 바로 숱답니다. 이혜정, 남해. 자 정혜인이에요! 정혜인이에요! 정혜인! 자 정혜인이에요! 쟤다! 쟤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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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혜인이에요! 정혜인이에요! 정혜인! 아 명사연! 갈려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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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왜 걷었잖아요! 다시 한 번 정혜인 좋은 위치 킥 1입니다. 남해! 정혜인! 야 야 나가! 정혜인! 자 치겠죠 치겠죠. 정혜인 정혜인 정혜인! 이거 잘 쳐야 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정혜인 정혜인! 자아 흔들고! 하지만 남이 예속지 않았습니다. 이혜정. 오! 이혜정! 이혜정. 오! 이혜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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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혜정아! 아! 아! 안 돼! 오! 황희정! 슛! 오! 오! 세련려! 오! 황희정! 아! 황희정! 황희정! 아! 아! 황희정! 아! 아! 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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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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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액셔니스탈 반칙입니다. 이야! 이채영 골키퍼요! 이채영을 넘지 못합니다! 이야! 후반전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직접 프리킥! 남이혜! 자! 이게 오늘! 오늘의 과연! 프리킥! 아! 홀렸습니다! 자! 옹진! 아이고! 박하나! 남이혜! 또 한 번 앉아갑니다! 뒤로 빼주고 남이혜! 또 가! 또 가! 하나! 자! 앞으로! 앞으로! 나아줬어 이따! 나가! 정혜인 나가! 앞으로! 자! 남이혜 또 한 번 떨어냅니다! 정혜인과 대결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괜찮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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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자! 정혜인이 잡았어요!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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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갔습니다! 아! 아! 3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자! 불러주고 김수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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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시간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로 승자를 정하겠습니다! 1번 키커는 나미혜입니다!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나미혜! 나미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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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키커 나미혜 성공합니다! 제가 얘기한게 조거거든요! 가운데로만 안 차면 들어가요! 아래쪽 구석으로 깔아차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맞기가! 3점골의 주인공입니다! 정혜인! 정혜인! 우와! 우! 우! 골포스트 받고! 우! 우! 국대 패밀리의 2번 키커, 황희정. 오늘 결정적인 찬스, 1대1 찬스를 많이 만들었던 황희정 선수, 과연. 황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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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정 선수가 2번 키커입니다. 혜정 언니, 화이팅. 긴장하지 마요. 긴장으로 커버 범위를 할 수 있을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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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깔아쳤습니다. 정말 영리하게 찹니다. 골키퍼들이 키가 크면 클수록 또 아래쪽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키퍼 김수현 선수입니다. 김수현. 박혔어. 김수현. 박혔어. 자, 문지인 닥터 스트레인지인. 진한. 자, 문지인. 놀랬어. 놀랬어, 문지인. 아, 문지인. 아, 문지인. 오케이, 힘 빼서. 자, 북대회는 이제 김민지 선수. 야, 이거 놓아야 돼요. 왼발 키커 김민지. 아, 그런데. 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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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을 찢어서 마시킹. 왼발로 꽂아넣습니다. 부상이 있는데도 지금 페널티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놀아, 하나만 놀아. 많은 찬스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하나 넣으면. 그동안은 가정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넣으면 돼요. 박하나, 박하나. 박하나. 박하나 왔어요. 제가 이기 위해서. 가운데로 안 차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박수진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강신정, 박승희! 박승희!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빗나왔어! 실축입니다, 빗나갑니다. 김용주 얘기 너무 과혹한 거 아닙니까? 아, 가혹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죠. 김용주! 빗나갑니다, 빗나갑니다. 빗나갑니다. 너무, 너무, 너무 가혹했어요. 왜요? 6번 키커 국대 패밀리 명서현. 명서현! 막힙니다. 오! 언니! 이채용 오늘 누면. 패스, 나이스. 오늘의 헤리티는 사실은 이채용이에요. 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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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혔어! 저게 뭐예요? 다 찼거든요. 에이스 대전이죠, 에이스입니다. 팀의 에이스 대전. 초반에는 한두, 한명 나서 이기고 두명 나서 이기는데 지금 다 찼잖아요. 승부차기 연장입니다. 7번까지 왔습니다. 국대 패밀리는 남이혜. 에이스 대전이지만 사실... 남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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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인가요? 그렇죠. 엄청난, 엄청난 부담감이 있죠. 남이혜용! 자, 이혜정! 자, 이혜정! 예정! 액셔니스타나 승부차기 끝에 국대 패밀를 벗습니다. 우리 액셔니스타 사전에 징크스란 없었습니다. 예정입니다. 예. 아, 드라마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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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르겠습니다.